오늘 탈만그리면 끝이야 탈만그리면 오늘 끝 많이 그렸죠? 탈 크기는 얼마나정도 그리지? 우왕 저승사자 저승사자 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인정 오 만족스러워 탈 끓이기가 좀 힘들어 탈 좀 괜찮게 나온거 같은데? 저승팍사 저승팍사 아 이건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구만 부정할 수가 없었다 어 여기 어렵다 탈 뭐 버리지? 그냥 웃는것쯤 그려야지 아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안되지 이렇게 굽는것처럼 아 이거 어렵다 어? 어 어때요? 나쁘지 않죠? 나쁘지 않은데? 어 됐어 오오 나쁘지 않아 자 끝 이게 털 윗부분 세럼 큰가? 아니야 이정도면 커 이정도면 해야돼 그 다음 하나 더 아 아 수염같애 아 반대인가? 어? 잠깐만요 물 덮어드는데 왜 안 아 색채 안했으니까 자 색상 좀 연하게 할까요? 그 갈색을? 그 갈색을? 아니 아 요정도? 오늘밤에는 다 못하죠? 일단 깔게 칼이 좀 일찍 끝나면 뭐 일찍 끝나는대로 끝내는거에요 오늘은 칼의 초점 칼의 초점 맞췄으니까 칼을 빨리 그리면은 그린대로 오늘 여기 그리면 끝나는거죠 음 됐다 음 나쁘지 않죠 어 금방 끝나겠는데? 먼저 오면 금방 끝나겠는데요? 소리 질러 요거만 잘 그리면은 예 마음껏 써도 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거만 잘 그리면은 잠시 주름이 제일 어려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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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유리 으 으 으 으 너무 까만데 이럴때는 좀 연한걸로 어? 이걸로 할까? 이걸로? 잠깐만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둠색깔로 어 뭐야 점점 이렇게 하고 그냥 주름 다시 패스 주름이 맘에 안들어 그거를 여기까지 끝 그 다음 코어 주름을 이렇게 어 괜찮나요? 다행이군요 다행이고만 어떻게든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새로운 자켓이요 아 근데 요기 탈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좀 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아예 많이 어렵네요 음 요기를 그려볼까 아 왜 이러지 아 잠깐만 조금 나섰다 검은색불이 많아가지고 검은색불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것 같아 검은색 이렇게 탈마그림은 끝이거든요 내일 다듬으면 끝이니까 내일 완성시킬것 같아요 그 다음 어 말일것 같다 어 됐는데 아 이제 약간 입이 약간 이상해 약간 살짝 수정합니다 약간 수영같으니까 좀 지워주고 내가 해놓고 내가 만족스러워해 아 요거 아니지 오 괜찮은데 아 2로 해줄까 어 2로 해줄까 어 2로 해줄까 어 2로 해줄까 아 안돼 안돼 다시 택배약국 통끈 아 아 이거 아니지 해놔 버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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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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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까? 글렉어 이제 뱉이 멈춰서 늘려 글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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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글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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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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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했다고 코에서 시작하자 코에서 코 여기서 해서 어이? 비워 버렸네 아 안돼 여기 있으면 살짝 이상하다 문까지는 괜찮고 아 검색 검은색 제발 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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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 다음에 눈과 주위 이 정도까지 할까 이렇게 해서 탈이 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복귀하시 탈이 완성이거든요 이게 됐어요 어 나갔고 됐다 오 많이 나졌어 여기 이게 뭐야 아무덴 됐어 이제 여기지 지금 약간 턱이 좀 이상한거네요 흥뚝해 응 약간 유려하지 약간 요렇게 이렇게 우찌 이상하네 이렇게 우찌 이상하네 끝났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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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다시 다시 으 으 제발 자 한번 봅시다 오 바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지 옮겨볼까 이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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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은 안해도 될 것 같고 각은 이렇게 오 오케이 탈이 좀 큰가 좀 작게 할까 응 내가 요렇게 어 보니까 언급법 양식이 있던데 입구야 이렇게 이렇게나는구나 오 X 안 해요 한 번 더 어 크기 딱 맞는데 크기 대박인데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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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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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쨍한 그런 선이 아니고 프리트해 보여요 아 맘에 안들어 일단은 탈은 여기서 끝 생각보다 잘 됐어요 기간도 빨리 된거 같고